네, 삼성전자가 지난해 글로벌 반도체 매출 1위 자리를 다시 또 되찾았습니다. 2018년 이후 3년 만에 되찾게 된 건데요. 2018년 사상 처음으로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업계 1위에 올랐다가 메모리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미국의 인텔에게 자리를 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인텔은 한 0.5% 성장에 그치면서 또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2위로 기록을 했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도 13%로 전년보다 한 0.5%포인트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디렘 쪽도 굉장히 잘 나왔고요. 올해도 1위 자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이제 이 부분이 관건인데 디렘과 랜드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시장의 향방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망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과연 이게 계속될 수 있을지가 이제 의문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오늘은 빠지고는 있지만 일단 삼성이 현재 입장에서 보면 반도체 시장의 1위는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메모리하고 비메모리하고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모리 시장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지금 굳건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향후에 메모리 시장 자체는 메타버스나 크라우딩 관련된 서비스가 확대될수록 아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부분입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TSMC랑 지금 양강 취재제를 구축하면서 열심히 지금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도 더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삼성전자 매출 관련된 부분은 좀 더 1위는 좀 더 지켜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현재 2등을 하고 있는 인텔이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공정으로 해서 투자를 지금 확대하고 있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에 한번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한번 이제 2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 신설 관련돼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고요. 향후 10년 동안 1천억 달러 이상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반도체 관련된 투자는 단순히 인텔뿐만 아니라 TSMC 같은 경우도 올해 실적 발표를 하면서 440억 달러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작년에 300억 달러에 비해서 한 40% 이상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삼성전자가 내일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아마 삼성전자도 지금 기존 예정으로는 한 40조 정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가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관련된 반도체 소부장 관련 업체들도 상당히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는 많이 하락을 하고는 있지만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하락세가 조금 멈춘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반도체 관련 쪽이 먼 처세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반도체 쪽은 봐야 한다. 이렇게 이 섹터를 구분을 많이 해주셨었는데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장주로서. 밑단에서는 좀 움직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2% 오늘장에서도 빠지면서 7만 3,500원 선에 지금 놓여있는 상황들인데 1위를 탈환하면서 2회 실적들도 좀 따라오고 이러면서 좀 더 큰 국민주로서의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네요. 이렇게 삼성전자 쪽 이슈를 좀 확인해봤는데 이과 관련돼서 저희가 좀 볼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부장 관련 쪽 특히 장비 딴 회사들한테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심주로서 말씀드리는 건 프로텍이라는 회사입니다. 프로텍은 반도체 장비, 후공정 장비인데 디스펜서를 제작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LED에도 관련 디스펜서를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요 거래처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엔코 테크놀로지, 스태치 칩팩이라는 이런 회사들이 주 거래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에 실적이 크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작년 최종 실적은 아직 안 나왔지만 3분기까지 한다고 하게 되면 누적 매출이 1,340억으로 한 150%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390억으로 450%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글로벌 후공정 업체는 OS, AT 업체들의 고성능 장비에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반도체 완성 업체들의 대규모 설비 투자가 있다고 하게 되면 이런 후공정 관련된 장비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프로텍 같은 경우는 어드밴스 패키징 관련돼서 좀 더 시장성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드밴스 패키징이라는 게 고마진 제품군의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히트 슬러그라는 장비를 같이 추가를 하는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펜서 장비를 추가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장비 같은 경우에 고성능 CPU나 GPU 같은 칩 생산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한 부품으로 장비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이 올해는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 그래서 얼마 전에 유한타 증권에서 리포터가 한번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유한타에서 예측한 2022년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은 올해보다 10% 늘어난 한 1900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22% 늘어난 한 60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상 PR 기준으로 보면 아직 6배 정도, 한 6.5배 정도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그런 밸류를 갖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시장 내에서 관심을 좀 갖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5월에 1연속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